안녕하세요. 프랑스 담당 이육재 선생님입니다.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메가스타디 홈페이지나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미리 좀 프린트를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설과 강의를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번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앞말 그랬는데 디네에서 에 발음이 나오는 거죠. 에 발음이 나오는 것은 4번의 메사지, 메 발음 4번이 정답입니다. 2번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 Angénaire les Françaises les moments 해서 순간이라는 뜻이죠. 철자 O가 지금 들어가겠네요. Avec les amis,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철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메트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지하철이니까 4번입니다. 3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Je 하고 une nuit blanche, nuit blanche 하얀 밤이라 그러면 잠을 못 잔 거죠. 뜬 눈으로 밤을 지센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간을 보내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동사가 passe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passe라는 동사는 우리가 지나가다 라는 동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동사일 때는 복합과금 만들 때 에트로와 에트로라는 조동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을 보내다 하는 것은 밤을 보내는 거니까 이때는 동사가 타동사가 되죠. 타동사가 되면 조동사, avoir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Je passe를 써야 되겠죠. 지금 passe 들어가는 것은 지금 3번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A cause de 뭐 뭐 때문에죠. A cause de l'examant de demain. 내일 시험 때문에 나는 잠을 못 잤어. 뜬 눈으로 밤을 지센어. 자, 감탄사입니다. 어머나. Pour mieux étudie de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자, 여기서 관용 구문이 나왔습니다. Je t'ai, n'ai. 또는 뭐, en qu'dei. 한 번의 시선을 어디 위로 던지다 해서 할 것 보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je t'ai라는 동사는 이와 이사의 자음이 이제 하나 들어가 있을 때에 현재 변화형이 좀 특이하죠. je, je t'ai 되는 것이 T가 두 개 들어가는 거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의 수익세 빠지. 이 페이지에 시선을 던져라. 이 페이지 좀 봐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앨범 복구대대 너를 많이 그것이 도와줄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du jet가 되는데 주어 du를 없애고 es인 경우 이제 s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prends 하고 de, ne pas가 왔는데 관용금은 수거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자료집에서 찾으면은 단어장 수거 표현해 보면은 prendre 동사 prendre garde de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뭐 주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다 de ne pas atrapé la crêpe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le chien, monte 자 이 러시안 캐는 monte 올라간다 de van la maison 집 앞에 있는 뭐를 올라간다 이 garde 라고 하는 건 울타리나 가림막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garde 라는 뜻을 그 단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좁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écoute de moi madame la directrice 직책 앞에서 la directrice 직책 앞에 monsieur, madame 이런 걸 붙여서 존칭을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j'ai des problèmes 저 문제가 있어요. c'est difficile 학공 때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요. explique moi 나한테 설명을 해보십시오. mais 그러나 mais 설명하긴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 라고 하겠죠. 실브 블랙 요청을 할 때 쓴 거죠. 그 다음에 garde je suis 프레세 이 뒤에 놓은 내용을 알아야 이 표현을 잡겠죠. 프레세라고 하는 것이 바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프레세 또는 occupé 역시 단어장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s 특히 여성이 주어가 되면 여성일체가 되니까 prise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쁘다라는 의미의 세 가지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제가 약속이 있으니까 바쁘거든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보기 보면 고시 왼쪽으로 2분에 좀 뽑으면 불쌍하게 좀 이상하죠. 3분에 생블럼 단순히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설명하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